고려의 지체문이다! 여집놈들한테 자네 이름을 왜 그렇게 열심히 알려주는던가? 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만들려고 그럽니다. 자네 이름을 들은 여집놈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그 소문을 누가 내주나? 도순검사님 목을 베겠소. 중량자! 그럼 고려군끼리 싸우게 될걸세. 고려군끼리 싸우면 이 고려는 자멸하게 될걸세. 지체문이 패하더니... 도순검사. 제가 나가서 중량형을 구해보겠습니다. 양쪽에서 해꼬하여 고런 줄을 잡읍시다. 어떻소? 예. 알아간 겁니다. 패하께서는 용서하셨을지 모르나? 난 결코 이놈을 용서 못한다. 가거라. 이게 뭐하는 짓인가? 패하, 절 배시옵소서. 대신 박사정을 함께 배워주시옵소서.